네 저희 이제 가요댕들이요 왜? 아 어떡해 어떡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떡해 받고 싶은데 제발 보내줘요 나 주황색 고양이 짱 귀여워 나 짱 키우고 싶어 아 진짜? 난 한 마리 더 생각하고 있어 주황색 고양이 아 진짜? 왜 한 번은 하는 거야 녹음해도 알겠어요 아 아직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하루에 한 세 번? 세 번 싸워요 릴리가 루이가 막 뭐냐 이러면은 루이가 아 진짜 진짜 또 싸우면 영상 찍어서 아 어떡해 네 언니 블링크 맞죠? 네 미안해요 저러고 말할게요 언니 블링크잖아요 이거 맞을게요 네 블링크 맞죠? 저 갈게요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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